안녕하세요 홀리우드 배우 나미 어예요 어어 탈락입니다 디스 이스 홀리우드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줄까 나한테 대학교 새내기 같다고 해 오인 대학이에요 연기 보여드릴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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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할게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신이네 저스트 모모 남이 예쁘다 오케이 큐 어우 쓴 게 난데 오빠 내가 오늘 좀 늦었지 아니야 너 치고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 뭐야 어? 근데 이게 뭐야? 나 주려고 달달한 거 준비한 거야?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솜사탕을 사왔구나 그럼 이거 뭐 먹어볼까? 어 먹어봐 오빠 어? 칠칠 맞게 아 뭐야 너도 칠칠 맞게 아 이거 내 거야 어 미안해 미안해 몰랐어 몰랐어 하여튼 장난꾸러기야 오빠 나 요즘 봉춤 배우잖아 봉춤 배우잖아 아 그래 한번 볼래? 보기 싫어도 할 거지? 어 그래 해봐 자 우 아 우 잠깐 이거 어디서 봤는데 바다 장수 거북이가 짝짓기를 위해 구회를 시작합니다 아 뭐야 아 미안해 헷갈려 정말 직구죠? 어? 근데 여기 우리 둘 밖에 없는데 뽀뽀할래? 살려주세요 어 뽀뽀하다 아 내가 양치를 저번 달부터 안 해가지고 오빠 아 진짜 아니야 나 써져 아 아 진짜 바빠 아 뭐 하실 거예요 비일 수 있어 허윤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줄까 나한테만 특별 대접해줘 노인 우대 해주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들어가세요 어르신 아휴 어린 것들은 진짜 어린 것들은 아 아